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어제 국민의힘에선 mbc 스트레이트 김건희 2차 방송 예고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mbc 노조는 국민의힘에 불법 방송 개입이라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국민의힘이 공영방송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건 저렇게 원더건이를 띄웠다. 팬카페 회원수가 급증했다. 보니까 별거 없던데 이런식으로 허세부리던 사람들 다 어디갔습니까? 오히려 김건희씨한테 호재라면 굳이 가처분 신청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앞뒤가 안 만든단 뜻이고요. 저런 얼토당토하는 기사에 대한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민희 미디어특보단장은 국민의힘이 전도한 시대로 백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저런식으로 방송 사전검열을 부활시키려고 하는건데 이게 다 건희수호의 후유증이라는 거죠. 게다가 검찰에선 MBC와 서울의 소리 기자 수사 착수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왜 국민의힘 쪽 정치인들과는 너무나 다르게 뭔가 착착 움직이는 거냐 이런 의문을 가진 시민들이 비판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는 더 웃긴 게 도대체 무슨 청년 정치라는지 모르겠는데 이런식으로 민주당은 왜 본방사수 독려 캠페인을 당차원에서 했죠? 공개적으로 허세를 부렸죠. 국민의힘에서 걱정이 안된다면 왜 저렇게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방송을 오히려 홍보해주고 있는거죠? 쿨하고 센척하는건 태무락 플러 진중권씨랑 별반 다를 바도 없어 보이고요. 참고로 진중권씨는 키보드 배틀하다 망신당한 후 멘탈이 나갔는지 일주일째 페북에선 잠수타고 방송에서 저렇게 소극적으로 건희수호를 하고 있던데 이준석 대표가 더욱 분발해야 될 겁니다. 이런 와중에 돼도 않는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 욕설 관련해서 당내에서는 선거에 이용하자고 했지만 본인이 반대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NFT 타령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공개적으로 조롱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준석입니다. 당 내부는 발칵 뒤집혔는데 정리는커녕 가면 쓰고 방송 나와서 타당 후보들 욕하다 망신당해놓고 전혀 느끼는 바도 없어 보이죠. 자기가 지금 평론가인지 당대표인지도 구분 못하는 것 같은데 헛소리 그만하고 대중적 호감 있다던 건희수호나 똑바로 하길 바랍니다. 김건희 최순실 얘기가 나오는데다 무속임 논란까지 터졌는데 지금 저런 말장난이 나옵니까? 저러니까 무능한 당대표란 얘기를 듣는 거고요. 작년 11월에는 이재명 가족 자신감 있게 건드리겠다 기대해라 이런 허세란 허센 다 부렸습니다. 중2병도 아니고 센 척은 엄청나게 하고 있죠. 도대체 저기에 청년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시민들은 불공정한 윤석열 김건희 수호의 앞장선 이준석 대표가 성접대 의혹 고발 사건이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게 되며 태세 전환한 거 아니냐라는 추측을 하고 있고요. 진짜로 이대남들을 생각하는 건 이재명 후보입니다. 어제 군상해보험 전면 시행을 공약으로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정책 발표자로 20대 예비역 병장을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군상해보험을 전면 실시하고 군복무 경험학점인정제를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겠다. 군대 내에서 대학 학위 교육을 받는 여건을 마련하겠다. 군 급식체계를 개선해서 식사의 질을 높이고 낙후된 신병교육시설을 전면 개선하고 도서선택권 존중과 국내 도서업계 활성화를 위한 이북포인트 지급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에서 이런저런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24일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200만원 이상으로 단계적 인상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장병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병사 휴대폰 통신 요금을 반값으로 인하하겠다고도 약속했는데 진정으로 이대남을 챙기는 게 누구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이런 정책이 진짜 청년 정책이다. 민주당 공약이 더 현실적이고 국민의 힘이 포퓰리즘스럽다. 이런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는 거죠. 이외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공투 미사일 첫 해외 수출을 성사시키고 최근 K9 자주포도 수출시키지 않았습니까? 자주 국방의 길로 가는 것도 문재인 정부고 도대체 대한민국의 자칭 보수 세력들이 말만 빼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괜히 억가하자는 게 아니고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병사들의 자유로운 휴대폰 사용으로 당나라 군대 된다는 얘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냥 기회주의자의 전형일 뿐이고요. BTS 병역 면제를 언급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다가 미필이면서 본인 이름 알리려고 별짓 다 한다고 팬들한테 역풍을 맞기도 했죠. 최근 이준석 대표와 하태경 의원은 윤석열 후보를 데리고 LCK 개막전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마저도 쓰였다는 걸 지난 영상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 있죠. 지식백가인 정작 출연도 못하고 뒤통수를 두 번이나 쳐서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제 법원에선 최순실까지 거론하며 김건희의 무속 발언은 공적 검증 대상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로써 대부분 방송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네요. 그래서 열린공감TV는 사실상 승소했다고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김건희와 최순실 그리고 무속의 힘 등등 계속해서 터지는 문제는 그 문제대로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 행보는 그것대로 계속해서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